이 오티스, 참전합니다 영영대로 가르치 ㄷㄷ 이 기세를 머스트로 보자구 ㅋㅋ 흠 ㄷㄷ 아, 방금 벌레말은 듣지 않는다는 사람 누구야? 아, 방금 벌레말은 없네 ㄷㄷ 어? 아, 이리와 나가면 이 기술을 모아서 뚫어보자고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여행엔 목적이 있었지 좋은 전략입니다 관리자님의 99% 명령과 1%의 제 실력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